참나 상태에서 보면 내가 중심이 되어버려서 모든 게 나로 인해 존재한다는 게 강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좋은 말씀이네요. 이런 게 사실은 벚꽁 체험입니다. 딱 깨어 계시면 그게 에고의 나로 인해 존재한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이 성령자리, 참나자리로 인해 내 생각, 감정, 우감이 펼쳐지고 있다는 게 이거는 사실 과학적으로 당연한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보고 듣고 하는 거 다 여러분 뇌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객관적인 게 없다는 게 아니라요. 객관적인 거를 뇌에서 재구성해서 우리는 우주를 인식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러분 모니터만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깨어 있으면 이 객관적인 현실이 자각이 되는 거예요. 깨어 계시면 한 걸음 떨어져서 참나 상태에서 보시면 나의 생각, 감정, 우감이 떨어져서 보여요. 그러면 내가 살아가고 있던 그 모든 세계 또한 생각, 감정, 우감일 뿐이라는 게 보여요. 간단하게 여러분 꿈에서 오늘 꿈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치죠. 누군가한테 쫓기고 건물 빌딩 올라가고 빌딩에서 뛰어내리고 막 이런 짓이 있었다. 물에도 빠지고. 깨어나서 보니까 뭐예요? 다 별개로 있었던 것 같았죠? 꿈 안에 들어가 있을 때 나와서 보니까 어때요? 꿈에서 떠나서 보니까 내 생각, 감정, 우감일 뿐입니다. 내 마음 작용이었어요. 다. 꿈에서 깬다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나라고 하는 게 현실에서 깨어나면 어떨까요? 현실에서 깨어나도 똑같아요. 깨어나서 보면 꿈이랑 사실은 똑같다는 걸 아실 수 있어요. 어느 부분이, 뭐냐. 지금 여러분 앞에 제가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오감 작용, 여러분 마음에서 오감이 저를 빚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생각, 감정이 뭐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오늘 강의가 어떤네, 저떤네, 뭐. 재미있네, 재미없네, 감정. 오늘 뭐 어떤 옷을 입었네, 여기 뭐 오늘 빛이 어떤네, 오감적인 어떤 느낌. 이게 조합돼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서 사실은 조합해서 보고 계세요. 이게 보이면, 이게 법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야신경에서 오온이 본래 공하더라. 다 텅 빈 참나의 작용이더라. 텅 빈 공의 작용이더라. 색이 본래 공이더라. 색이라는 것도 존재하려면 어때요? 이 색깔이 존재하려면 이걸 바라봐 주시는 여러분의 참나가 있어야 이 색이 여러분 마음에 지금 이 색이 뜬 겁니다. 색도 공이더라. 그런데 공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공이 또 색이더라. 그 텅 빈 참나가 이 색깔로 또 자신을 놔두더라. 그 오온우주가 참나의 신비더라 하는 저희 홍익보사 실천지침 5조가 그 내용입니다. 일체가 참나의 신비더라. 이게 반야신경 다 여기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 한마디. 일체가 참나의 신비더라. 이렇게 이거를 신앙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참나 상태에서 여러분이 체험하시는 거를 이런 지금 진리로 설명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시라는 거예요. 체험을 통해 확인해 보시라는 거예요. 참나 상태로 깨어서 생각, 감정, 오감을 객관적으로 초월적으로 보지 못하신다면 이 말이 영원히 안아닿으시겠죠. 왜냐? 우리는 아직 꿈속에 들어있으니까 남하고 나랑 다른 존재 같단 말이에요. 여러분 꿈이란 게 신기하지 않으세요? 깨고 보면 다 여러분 마음이었잖아요. 그런데 꿈에서 만난 그 친구들, 그 사람들 상당히 각자의 캐릭터가 인격이 있지 않았어요? 여담인데 우리가 이렇게 무서워요. 우리 정신이 인격을 만들어내가지고 대화 나누고 싸우고 한다니까요, 꿈속에서. 깨고 나면 다 내 마음이었어요. 지금 여러분 밖에 있는 다른 존재들 또 그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사실 지금 일체가 내 마음 작용이라는 부분도 있다고요. 이렇게 깨어서 계속... 그런데 객관적인 게 있습니다. 괜히 그 남을 막 그렇게... 너는 혹시 꿈의 존재 아니냐 하고 때려... 사이버 게임에서도 그런 짓을 하면 혼나요. 그렇죠? 게임에서 만난 캐릭터라고 막 칼로 이러면 안 돼요. 죄 짓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사이버 세계에서 만난 이런 몸을 가지고 이런 캐릭터를 가지고 만났지만 우리 참나가 본래 하나라는 것도 알고 살아가시면 진리니까 알고 살아가면 여러분 영혼이 분명히 건강해지고 하시는 일들이 다 잘 풀리게 돼 있습니다. 모든 일을 다 소원성취한다 그 말이 아니라 여러분이 영혼의 공식을 알고 쓰기 때문에 여러분 영혼이 아주 건강하게 굴러가면서 좋은 인과를 계속 만들어냅니다. 나도 좋고 남도 좋은 육바람일에 맞는 선택을 자꾸자꾸 하실 수 있게 되고 하시다 보면 그 과보가 나한테 또 찾아와서 나한테 또 복을 줘요. 이렇게 복 짓는 삶을 살아가시려면 간단해요. 지금 육바람일 공식만 따르시면 돼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복 지우려면 뭘 해야 되나요? 그런데 선악도 안 따지고 그냥 방생하면 복 짓는 데요. 그러면 물고기 또 사다가 풀어주고 그것도 원래 우리가 보세요. 방생이라는 것도 길을 가다가 아까 닭이랑 똑같죠? 제가 닭 길을 가다가 어디서 누가 물고기를 잡아서 파는데 물고기랑 눈이 딱 마주쳤는데 그냥 못 가겠는 거예요. 봤단 말이에요. 곧 애는 죽을 건데 눈 마주쳤는데 그 눈이 참 뭔가 이렇게 호소력이 있어요. 저 마음에 그래서 내가 사다가 풀어줘버렸어요. 이게 원래 방생의 공식이 아닙니까? 육바람일을 총동원해서 살려준 거잖아요. 그런데 방생이 자꾸 형식적 반생이 뭐냐면 내가 복 받으려고 방생을 하면요. 내가 복 받고 싶어서 방생할 걸 사다가 그러면 누군가가 방생용 물고기 지금 잡아왔습니다. 그래서 사다가 풀어주면 내가 사업의 어떤 한 구성요소가 돼가지고 방생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방생용으로 물고기 잡아오고 난 사다가 소비자가 돼서 뭔가 좀 달라졌죠. 자, 비슷한 행위인데 어떤 게 복을 짓고 어떤 게 돌복이 되고 복이 아주 안 된다고는 제가 안 하겠습니다만 차이가 뭐냐? 육바람일이 깨끗하게 적용됐느냐 탐진치가 더 51% 승했느냐 육바람일이 51% 승했느냐에 따라서 업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그건 알고 하시라는 거예요. 뭘 하시더라도. 그러면 매사에 진짜 복되는 일을 찾아갈 수가 있어요. 이게 무량공덕 짓는다는 거는 양심 51%가 돼가지고 되는 일은요. 무량공덕이라고 해서 공덕을 헤아릴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형식적으로 하는 선행은 딱 그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무량이란 말을 안 붙이는 거예요. 공덕이 되더라도 좋은 일을 했더라도 욕심이 51% 이상이 돼서 한 일은 한계가 있어요. 그게 복에. 그러니까 그건 유량공덕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 바리세파들이 기도 잘하고 남보다 금식도 더 열심히 하고 그런데 남 보여주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상은 받아요. 상은 받는데 이미 남들한테 명예를 얻은 걸로 상 다 받았다는 거예요. 즉 이게 유량공덕이었죠. 그런데 무량공덕은 하느님이 보시기에 기쁜 일을 자꾸 하는 게 그게 진짜 무량공덕이죠. 그 차이가 있습니다. 불교에도 똑같이 있어요. 그래서 죽으라사나 우린 육바라미를 해야 소금이 짜다 라고 느껴지듯이 육바라미를 하는 보살을 만나 여러분이 보살 만났다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소금을 먹었는데 안 짜요. 마찬가지로 어느 보살을 만났는데 육바라미를 안 해요. 그러면 아닌 거예요. 하느님이 사도라고 하는데 황금류를 안 해요. 그러면 아닌 거죠. 이런 거 잘 구분해가지고 판단하시면 어려울 일이 하나도 아닙니다. 저희 학당은 계속 극락을 체험하고 싶으시면 여기 오셔서 몰라 하고 같이 계시면 여기가 극락이구나 여기가 천국이구나 함께 체험하면서 청정교회 청정승가를요 이름은 뭐라고 불리건 우리가 진리 안에서 깨어 있을 때만 그게 가능하다는 걸 체험하는 장이 됐으면 좋겠고 여기 오셨으면 꼭 참나는 체험하고 가시면 본인 종교도 더 잘 여러분 신앙하실 수 있게 될 거예요. 제가 종교를 표방하지 않은 이유가 여러분 종교를 바꾸실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종교로 오셔서 여러분 종교의 성자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여기 오셔서 그거 도와드리려고 제가 한 3천 개 되는 강의를 올려놨잖아요. 어떤 분들이 왜 교회 안 해주세요 그래서 또 성경 올리고 있잖아요. 도움드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성경 강의도 해야 또 기독교 분들이 이해하시네요. 기독교 강의 듣는 분들이 좀 하소연 하시는 게 있어요. 기독교만 알고 불교를 모르셔서 제 강의 듣다 갑자기 이렇게 칭이 성화까지는 좋은데 그래서 이 칭이가 일주보살입니다. 이제 좀 짜 바시다고 제보들이 있는데 죄송해요. 자꾸 들으시다 보면 이제 또 아마 이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기독교 분 입에서 그게 일주보살이잖아. 막 이런 왜냐? 저는 불교에 이미 실험했어요. 불교 분들이 지금 성경 보고 계세요. 제 강의 듣는 불경 들으신 분들은 성경 보십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분들도 조금 나와주셔야죠. 기독교 분들도 이제 불경 보실 정도 되셔야죠. 제 강의를 조금만 들으시면 다 가능합니다. 여러분도 불경 다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켜보시면서 이렇게 늘 깨워서 이 자체 모든 게 육바라밀로 하셔야 합니다. 늘 육바라밀로. 그럼 우리는 벌써 또 하나의 진리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된 거예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 거고 불성 안에서 하나가 된 거. 육바라밀 하고 계시면 여러분 어디서라도 육바라밀 하고 계시면 거기 극락이 펼쳐지고 천국이 펼쳐진 거고 우리는 육바라밀 안에서 우리는 모두 하나가 된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의 공동체로서 또 여러분에게 또 힘이 되드릴 수 있고 그러니까 도반 좋은 게 뭡니까? 나 힘들 때 또 도반의 존재만으로도 힘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우리가 한 성령 한 불성 안에서 원래 한 몸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 때 예수님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원래 한 몸이니까 우리랑. 부처님 하면 관세현보사를 하면 도와줄 수 있는 겁니다. 한 몸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함께 가는 거니까 성자들도 찾고 연불도 하고 다 하셔야 돼요. 깨어있고 연불도 하고 성인들한테도 빌고 또 주변 도반들의 도움도 받으면서 함께 가셔야 돼요. 민빼기 찍기 싫어서 도반들한테 도움 요청 안 하시는 분은 그건 소순 공부하시는 거예요. 혼자. 예전에 우리가 농화를 갔는데요. 이 얘기만 드리고 있네요. 농화를 갔는데 대학 때 절대 농촌 분들한테 피해를 주지 말자 하고 완전 엄격하게 딱 각잡고 일체 물건도 안 빌리고 열심히 농사만 도와드렸어요. 끝났는데 어르신들이 다 서운해하시더라고요. 우리 집 와서 등목도 좀 하고 뭔가 정이 없어 사람들이 하면서 피해 안 주겠다고 다 하다 보면 소순 수행자들이요. 피해 안 주겠다는 의식은 대단합니다. 그런데 참 정도 없어요. 잘해서 딱 하고 열반에 들어 버리시면 참 무정하지 않나요? 보살도는 정이거든요. 한국인이 정말 잘할 수 있는데 보살도를 안 하고 정만 넘치면요. 사람 잡습니다. 제발 정을 끊어줬으면 좋겠는 그런 관계 속에 치어요. 그러니까 한국인은 피리보살도 하셔야 돼요. 정을 좀 끊고 싶어서 소성이 좀 일시적으로 방편이 되실 수는 있지만 근원적으로 한국인은 정의 민족이라 정을 멋지게 표현하는 법을 배우는 게 제일 좋지 정 끊는 법을 배우는 것도 또 찜찜하실 거예요. 무장한 것도 안 좋아요. 너무 다가오는 것도 싫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육바람일에 맞게 다가가면 게임 끝나는 거죠. 한국인은 죽고나서나 홍익인간 해야 우리 민족이 본성할 수 있고 서로 신명나게 달려갈 수 있어요. 꿈을 향해, 이상을 향해. 서로 도움이 되면서 서로를 진짜 도와주는 게 홍익인간 아닙니까? 말만 홍익인간이지 다 보면 널리 인간을 서로 해롭게 하고 있어요. 상처 주고 도와준다는 명분 하에 그런데 서로 적당한 민폐는요. 도움도 받으시라는 거예요. 왜냐? 그러라고 내 주변에 도반들이 있는 거예요. 도움 요청하라고. 도움 안 받고 내가 도인인데 홀로 가겠다. 벌써 이게 뒤승적이지 않은 마인드입니다. 도움도 받아야 그 사람도 공덕도 짓는 거고 또 내가 나중에 그 인연으로 도와도 주는 거고 서로 얽혀서 살아가는데 육바람일로 잘 경영만 하면 된다. 이게 보살도라는 거 아시고 그게 우리 민족의 홍익인간 정신이란 거 알고 공부하시면 우리 민족은 특히나 이런 보살도를 잘 소화해서 전 세계의 K-POP처럼 새로운 한류를 아마 보여줄 수 있어요. 저렇게 사람이 사는 거지 신바람 나게 살면서도 참 정이 넘치네 라는 거 한번 보여주고 싶지 않으세요? 새로운 한류 우리는 문화 강국이 돼야 돼요. 죽으나 나는 앞으로 문화로 문화 콘텐츠로 전 세계를 선도해야 됩니다. 다른 거 별로 내놓을 게 없어요. 앞으로 점점 문화를 잡아야 돼요. 중국이 우리보다 그렇게 인재도 많고 그런데 결국 우리나라 문화가 압도하니까 우리나라 문화 가져가잖아요. 수입해 가잖아요. 그 문화의 힘이 엄청난데 그 문화력의 핵심에 양심이 들어가 버리면 전 세계인이 원하는 문화가 나온다니까요. 지금 K-POP이 먹히는 게 전 세계인들이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우리가 볼 때는 오히려 막 저 좀 너무 막 까진 사람들 아니야? 왜냐? 우리가 볼 때 막 멋지게 옷 입고 춤추는 것 자체가 벌써 또 좀 어르신들 눈에 불량해 보일 수도 있는데 전 세계에서 볼 때 그렇게 건전한 청년들로 보이는 마약 안 하지 그러니까 벌써 기준이 달라요. 마약 안 하지 춤 건전하지 참 얘기할 때 들으면 철학도 건전한 것 같지 이거를 평가해요. 지금 우리나라 K-POP 가수들이 외국에 나가서 먹힐 때 뭐 이렇게 진짜 뭐 칼군무늬 멋진 그런 것도 당연히 있지만 그 안에 소프트웨어가 건전한 게 들어있다는 인상이 전 세계에 먹힌다는 거 알고 참 저도 기뻤어요. 이런 식이면 우리 홍익인간 철학이 전 세계에 나갈 수 있겠다. 이게 왜 중요하냐. 전 세계인들한테 다 함께 천국 갑시다. 극락에 삽시다. 하는 그 홍익인간 철학을요. 우린 내놔야 우리 보살도의 양에 차니까 결국 전 세계인들한테 보살도를 주장해야 되는데 지금 벌써 그 싹이 보이는 거잖아요. K-POP 나가는 것만 해도 한국인들의 문화를 배울 용의가 있다. 한국인 문화 건전하다. 이 이미지를 만들어주고 있으면 얼마나 지금 좋은 그 길이 닦이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이 보살들은 더 분발해야죠. BTS 그러면 제가 BDS 장난입니다. 보디사트바 해가지고 한국에서 보살들이 한국에서 보사라떼 막 그렇게 육바람이를 잘한대요. 근처만 가도 막 마약이 끊어지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 이거 엄청 중요한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중요한 얘기 중의 하나이게요. 전 세계에서 다른 나라에서는요. 명상의 효능에 반드시 들어갑니다. 마약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약을 잘 안 하니까 명상의 효능을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좀 불경하잖아요. 다른 나라에서는요. 이게 필이 책에 다 들어갑니다. 약을 대체할 수 있다. 그만큼 전 세계인들 정신이 힘들다는 거예요. 약에 의존해야 겨우 사는 이런 사람들한테 명상이 그 정도 효과가 있다는 건데 우리가 전 세계인들한테 진짜로 육바람이를 제대로 가르쳐줘버리면 단순한 명상 차원이 아니거든요. 육바람이 그런 답을 줄 수 있는 고급 문화를 막 어마어마하게 발전소처럼 전 세계에 뿌려대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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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mara ね 여러분 女 health